동대문구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무인회수기에는 오직 투명 페트병만 넣어야 하며 뚜껑, 라벨지, 테이크아웃컵, 투명 계란케이스 등 다른 물질이 들어갈 경우 순수 페트병과 분류하는 공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저한 사용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구청사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, 이문체육문화센터,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 번에 한 개씩 천천히 투입하고 화면에 분쇄 완료 표시를 확인한 후 다음 페트병을 투입해야 잦은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